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헤지스 히스 라인 봄신상 추천 리뷰와 코디 함께 살펴볼건데요 히스는 헤지스인스쿨의 약자로 기존의 헤지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클래식한 이미지에 편안한 무드와 영한 감성을 담아 새롭게 런칭된 라인인데요 유니섹스 라인으로 성별에 구매받지 않으면서 웨어러블한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편안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는 헤지스 히스의 코트, 팬츠, 스웨트 제품까지 봄신상 리뷰와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지스 히스의 아이보리 캐노비 발막한 코트입니다 가격은 할인가 198,540원 봄에 잘 어울리는 마일드한 색감의 발막한 코트예요 원단은 고밀도 코튼 폴리 홈방어로 각이 잘 잡히면서 주름이 져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소재로 나왔고요 카라는 단정한 수트앤카라로 되어 있는데 카라 뒤쪽 헤지스 로고 버튼으로 포인트가 되고 어깨는 레글런 패턴으로 되어 있으면서 소매 옆부분까지 봉제가 들어가 있어 핏을 잘 잡아주고요 맨 윗 단추를 제외한 나머지 단추는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 깔끔하고 버튼은 고급스러운 빛깔의 천연 단추로 마감이 뿌리감기로 짱짱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앞주머니는 사선 웰트 포켓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가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어 부드러운 느낌이고 왼쪽에 단추로 잠글 수 있는 안주머니가 있어 편리하고요 소매는 단추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뒤트임은 센터벤트로 되어 있는데 단추로 크기를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봉제와 마감은 헤지스답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을 피팅했고요 한 치수 크게 나온 느낌이고 이너를 레이어드하기 좋은 여유로운 오버핏이에요 밝은 색감의 후드티, 와이드 팬츠와 함께 산뜻한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코트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헤지스 히스의 네이비 레터링 솔리드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할인가 9만 2,880원 800년 전통의 영국 캔브리지 대학교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제품이고 캔브리지 대학교의 폰트와 문장으로 레트로한 포인트를 주는 맨투맨이에요 원단은 부드러운 터치감의 코튼 폴리 홈방 소재로 적당한 두께로 나와서 봄부터 초여름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목 시보리 부분 안쪽 테이핑과 더불어 시접 부분은 전부 더블 스티치로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캔브리지 폰트와 심볼은 일반 나염이 아닌 고가의 후막 나염으로 입체감이 느껴져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여기에 왼쪽 소매 부분 헤지스 로고 와펜이 있어 포인트가 되고 시보리는 내구성이 좋은 스팃 립으로 조임이 강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빛을 연출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드롭 숄더 패턴에 여유있는 오버핏으로 떨어집니다 기본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 조거 팬츠와 매치해 레트로한 느낌의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는 맨투맨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헤지스 히스의 그린 레터링 후드 티셔츠입니다 가격은 할인가 107,280원 맨투맨과 마찬가지로 영국 캔브리지 대학교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고 캔브리지 블루라는 캔브리지 대학교를 상징하는 톤다운된 민트 컬러와 심볼이 포인트가 되는 후드 티예요 원단은 앞서 소개해드린 맨투맨과 동일한 코튼폴리 혼방 소재로 안감에 기모가 없어 봄부터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고요 역시나 맨투맨과 마찬가지로 목 부분과 시접 부분 전부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후드 스트링은 둥근 모양의 메탈 팁으로 되어 있으면서 후드 크기는 적당하게 나왔고요 가운데 부분에 캔브리지 폰트는 자수 심볼은 나염으로 들어가 있어 고급스럽고 왼쪽 소매 부분 헤지스 로고 앞에인가 윗단 시보리 캔브리지 라벨이 들어가 있어 포인트가 되고요 캥거루 포켓은 바텍 스티치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시보리는 스팟 립으로 타이트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핏이 잘 나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맨투맨과 마찬가지 드롭숄더 패턴의 오버핏이에요 색감이 잘 맞는 크림진과 함께 단품으로 매치해도 좋고 같은 녹색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 컬러의 개파카와 매치해 캐주얼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후드티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헤지스 히스의 네이비 사이드라인 밴딩 팬츠입니다 가격은 할인가 11만 4,480원 편안하면서도 사이드라인 디테일로 포인트해야 되는 트랙팬츠예요 원단은 신축성이 좋고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는 폴리 소재로 연 소재에 비해 늘어짐이 적어 관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앞부분은 지퍼 없이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허리 조절 스트링이 안쪽에 있어 깔끔하고요 주머니는 바텍 스티치로 마감이 된 앞주머니와 오른쪽에 지퍼로 점글 수 있는 뒷주머니가 있어 실용적이고 허리부터 밑단까지 이어진 핀턱 디테일 덕분에 핏이 예쁘게 나오면서 양쪽 주머니 아래의 와펜 디테일과 골드하면서도 많이 튀지 않는 색조합에 사이드라인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되고요 밑단은 기본적으로 일자로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는 스토퍼 스트링이 있어 여러가지 핏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기장이 길게 일자로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한 네이비 컬러라 코디하기 쉽고 스포티한 느낌의 오버핏 바람마리와 레트로한 느낌의 운동화에 매치해 코디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트랙팬츠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텐지스 히스 봄 신상 추천 리뷰와 코디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이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